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분유를 먹일 때 아기를 모유 먹이는 자세로 안고 분유병은 반드시 부모가 잡고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셀프 수유라고 해서 아기 혼자서 수유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에서 분유병을 수건이나 기정이동으로 바쳐서 아기가 혼자서 우유병을 빨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셀프 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셀프 수유는 미국 소아학기를 비롯한 육아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도 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셀프 수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금지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분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부모가 모유를 먹이듯이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엄마와 아기의 유대감 형성에도 중요합니다. 신생아 초기에는 엄마와 함께하면 생기는 본드라고 말하는 유대감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분유 먹일 때도 안고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서 아기가 혼자서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식의 위험성이 확 높아져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질식이 오래 갈 경우 다행히 목숨을 건지더라도 저산소증으로 나중에 뇌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분유가 들어갈 경우 바로 대체하지 못해서 흡인성 폐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식할 수 있어 비만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중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충추 위험성도 높아지고 우유병 끊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곳에 누워서 우유병을 먹게 하지 마십시오. 비만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밤중 수유에도 더 오래 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셀프 수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절대로 셀프 수유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도 셀프 수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셀프 수유의 위험성을 제기한 이후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산후조리원 신생아 실에서 셀프 수유를 당했는데 그때는 뭔가 이상했지만 잘 몰라서 항의도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면 안 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를 셀프 수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라도 셀프 수유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수유.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셀프 수유 vind 셀프 수유 셀프 셀프 성경 셀프